서울시가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. 시는 고액 상습 체납자 중 총 14,739명의 이름과 나이, 상호, 주소, 체납액 등 체납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. 이들의 전체 체납액은 1조 6,936억 원에 달합니다. 이 중 신규로 등록된 체납자는 2,557명이고, 체납액은 1,40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1인당 평균 체납액은 5,500만 원입니다.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천만 원 이상의 체납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됐고,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줬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세금을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입니다. 1인당 평균 체납을 통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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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납을